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임소다의 혜리, 승진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지지지라는 곡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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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지지는요. 라임소다처럼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펑키한 리듬의 힙합댄스로 댄스곡입니다. 그럼 지지지는 무엇이시죠? 지지지의 제목들은 만화에서 잠자는 사람 먹이 위에 있는 지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아시죠? 귀엽지 않아요? 저희 라임소다의 지지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é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K-pop 스타에서는 오디션이기도 했고 방송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의 앨범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좀 신기하기도 되게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예능 프로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 꼭 한번 해봅시다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봐주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뮤비를 도와주신 스태프님들 일단 제가 넘어지는 씬이 있었는데 등받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무거워서 너무 죄송하고 좋은 뮤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예쁘고 더 좋은 뮤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스타 6 김혜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앨범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도 찍고 녹음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